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한 대에만 발급이 됩니다.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아 부모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.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인 직계존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형제자매를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.